모든 것이 무질서인 세계를 본 전사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하냐가 전사들의 멘탈을 잡아주며 리드합니다 사이렉스는 스콜피온을 지켜줘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로 헤빅에게 눕사이보트로 개조당한 비안이었습니다 비안은 세뇌를 다했고 헤빅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안은 세뇌에 빠지기 시작하십시오 비안은 세뇌에 빠지기 시작하십시오 원두의 방은 주인은 앞에서 외도 동네 잠시 뭐? 가뚜 비헌이 지금 흥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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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blind 나야 몸이 죽는 그리엌 그녀는 왼쪽으로 돌아가면 그는 죽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재수입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부 unlucky? 이는 왼쪽으로 죽을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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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은 영광을 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는 왼쪽으로, 이제는, 그는, 그는, 이재의 자연로, 이는 당신의 꿈을 지지하셨습니다, 피한. 항상, 그는 당신의 마음을 지지하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 정도로 맞은 비아는 기절했고 마침내 납치된 게라스를 구하고 헤빅의 카미도구도 모두 챙겨갑니다 리우 칸은 타이탄 헤빅의 카미도구를 이용해 비안을 정화하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정신만 돌아왔을 뿐 완전히 비안으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비안은 헤빅에게 모든 정보를 빼앗겨 리우 칸에 대해 방비하고 있었지만 역으로 헤빅의 최종 계획도 알아내게 되죠 카미도구를 되찾기 위해 리우 칸의 시간선에 나타난 타이탄 헤빅 제 칸의 이벌이 제 칸의 이벌이 제 칸의 카미도구를 아... 아... 여자들이 아뎠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Chaos 좋은 거에 대해 APPROVE! YOU ARE A HIPOCRAITE! THE KAMI DOGUE ARE POWERED AND I AM READY NOTHING CAN STOP ME FROM SEIZING THIS TIMELINE! KANCHU KENJI! KANCHU KENJI! KANCHU KENJI! KANCHU KENJI! KANCHU KENJI! 카미도구를 흡수한 타이탄 헤비군 계획대로 차원문으로 행렀고 카미도구를 지켜보았요 하지만 이틀의 러시아는 고전인데 kaf이 마지막으로 하여 마 να 가고 이틀의 러시아는 대가 이틀의 타이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싸움은 이 싸움? 아니면 이 싸움의 이 싸움? 비han, 기다려! 아 아 we could have pressed them for information we would have been better served had cooler heads prevail either way our goal is unchanged let us rid ourselves of havoc 이제 끝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로댄, 봐봐. 이제 모든 것이 혼돈으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카오스 전사들이 전멸하고 이제 타이탄 헤빅과의 전투만 남았습니다. 역시나 타이탄 헤빅은 굴복하지 않았고 무한한 자신의 클론들을 생성해 전사들을 압박해갔습니다. 왕은 타이탄 헤빅에게 세뇌를 당했었던 디아는 그 과정에서 헤빅의 생각뿐 아닌 전투 방식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간다! 헤빅을 무력화시켰지만 비안과 리우칸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비안과 리우칸! 석방된 섹터는 링크웨이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고 링크웨이를 탈당한 사이렉스는 시라이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눕사이보트가 된 비아는 원소의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사이렉스의 배신으로 시라이류에 분노하던 섹터 앞에 환치가 찾아왔고 신전에 보관된 아뮬렛을 찾아준다면 시라이류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섹터는 시라이류를 없애기 위해 환치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 과정에서 비안을 발견해 구출하게 되죠. 아뮬렛을 찾는 인물을 포기하고 비안을 치료하기 위해 몰두하게 된 섹터 리우칸이 치료해주지 않고 비안을 방치했다고 오해하여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비안은 혼돈의 힘으로 인해 더욱 강해졌고 링크웨이를 위해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제 리우칸에게 향하게 됩니다. 첫... X X 아멘